자 여러분 오늘 김형철 예비역 공군장군님의 중장이시니까 3스타 출신입니다. 공사도 교장님도 하셨고 또 공군참모처장도 하셨던 다른 군인들하고 달리 이제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무결승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해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권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속성이 폭력입니다. 폭력. 폭력이랑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재산을 빼앗는 겁니다. 그게 국가권력의 속성이자 특성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 본성 안에는 폭력성이란 야만성이란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권력을 지게 되었을 때는 절대 그 자신의 권력이 갖고 있는 속성과 특성을 스스로 제어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특성이기도 하고 또 역사를 통해서 본 그런 정치권력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정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정치체제를 거쳐 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소위 국가권력의 폭력을 제어하기 위한 견제하기 위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성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견제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58% 정도 사람들이 권력 교체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번 3구 대선은 권력 교체가 이루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입에서 좀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기를 바라지만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뭔가 하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 나라는 외부 모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현재 당신이 보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상황은 외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헌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권력을 견제하는 모든 종류의 기능이 다 중지되거나 다 상실된 상태입니다. 대법관들이 재검표에 여러분들 사회로 총선 재검표에 다 입을 다묵니다. 권력에 유리한 그런 판결을 대법원들이 계속 냅니다. 검찰은 사건을 선택적으로 수사합니다. 권력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사건도 수사하지 않습니다. 원래 행안부 소속인 경찰이란 것은 우리나라의 성령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철저한 권력의 하수인 놀이를 하는 겁니다. 국회는 2020년도 4.15 총선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장악이 됐습니다. 선거를 훔쳐 가지고 입법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지금은 모두 다 민주당이 원하는 법만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소중한 수십 년 동안 피 땀을 흘어서 만든 재산이라는 것은 그냥 법을 통해서 언제든지 뭡니까? 그렇게 수탈할 수 있고 약탈할 수 있는 체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독재국가의 초협에 있다. 초협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길목에 있다. 길목에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를 장악한 그런 586 운동권 정치 세력에 의해서 국가가 납치가 된 겁니다. 하이잭킹이 된 겁니다. 국가가 접수가 된 겁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종전선언을 원하지 않지만 정권 말기까지 종전선언을 계속해서 밀어붙인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미국이 만일 귀찮다 해서 그냥 용인했으면 종전선언이 되고 주한미군 철수가 다 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문재인 시즌2라고 봅니다. 문재인 시즌2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억압적일 겁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그냥 보내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욕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심한 욕설을 처음 들었습니다. 가슴이 떨릴 정도의 욕설입니다. 그 욕설을 한 시점이 2012년 전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남자 나이 40대 정도 되면 그냥 다 완성된 겁니다. 새로운 걸 원한다.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내가 국토배당이익제를 실시 안 한다고 했더니 진짜 인간들이 그렇게 믿더라는 겁니다. 내가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고 했던 진짜 인간들이 그렇게 믿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 속성입니다. 사람의 인성이라는 품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평소에 10%대였던 사전투표율은 2017년도 대선을 통해서 26%대까지 부상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사전투표율은 26%대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은 26%입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를 조작하게 되면 13%입니다. 이번에 야당 단일화가 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론조사에서 13%나 15% 정도를 넘기지 못하면 격차가 넘기지 못하면 선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전을 4번 겪은 겁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4.7 보궐선거 4번 정도의 소위 부정선거를 실험해 본 겁니다. 여러분, 4번 정도면 엄청난 노하우가 축적돼 있습니다.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수많은 그런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 그 결과를 또 고스란히 그쪽은 다 축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 같은 단일 선거구에서는 그냥 식은 죽 먹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게 되는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 윤 후보가 3% 앞섰다, 이재명 후보가 2% 앞섰다 다 제가 볼 때는 가짜입니다. 거대한 무대장치 속에서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국민들을 쉐뇌시키는 작업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거짓을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내심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과 하태경, 김재원류의 부정선거가 없다고 여러분들 굳게 믿고 떠들고 다닐 친구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국민들을 제외하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공정선거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좌파 장기 집권이 20년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부매락에 대해서 아마 자기 문제로 돌아올 겁니다. 일자리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로지 권력을 장악해서 국민을 철두철미하게 우리 편과 적 편을 나눈 다음에 적 편을 수탈하고 약탈해서 거기서 확보된 재원을 갖고 자기들끼리 먹고 살고 해먹고 지방권력을 장악해서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습니까? 저는 상상이 갑니다. 성남시가 그 정도니까 이 공동체가 견고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럼 체제가 부서지기가 힘듭니다. 방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제왕하더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당국가를 통치한다는 거죠. 이 법을 장악하고 여러분 다음에는 210석 정도를 만들 겁니다. 만드는 거죠. 국민들이 원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만드는 겁니다. 전산조작에서 목표 정하고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사전투표해가지고.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조중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근사한 이야기합니다. 대선은 국민이 결정한다. 국민이 결정하지 않은데 국민이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입을 담은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당할 겁니다. 엄청나게 당하겠죠. 그래서 시중에는 여론조사에서 15% 정도의 격차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면 대선을 못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단일화가 되더라도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주가 지금 26%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금 전에 김형철 장군님이 하신 것처럼 사전투표에 QR코드를 쓰지 말고 바코드를 써달라 법대로 하자는 거죠. 사전투표가 마친 다음에 4박 5일에 그 투표지에 무슨 조작을 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CCTV 설치하고 창관인 다 배치하라는 겁니다. 사전투표 사람들이 다 피곤할 때 새벽 얘기까지 말고 처음에 까라는 겁니다.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반드시 투표관리관 도장은 그야말로 개인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 만들어서 다 배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지 파일을 다 공유해가지고 이렇게 부정선거 투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당일 투표로 가야 됩니다. 당일 투표를. 사전투표를 10% 이하로 낮추게 되면 성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형철 장군님 말씀처럼 절대 여러분들 투표지 그냥 소중하게 귀하게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혜정 장군님 잘 말씀하셨으면 투표지 받으시게 되면 절반으로 딱 이렇게 세로로 접으라는 겁니다. 세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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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으라는 세로로 세게 접으라는 겁니다. 도저히 다음에 펼 수 없을 만큼 세게 접으라는 겁니다. 투표지를. 도장 찍기 전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꽁꽁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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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세로를 접고 그다음에 가로를 꽁꽁 접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펴가지고 그 다음에 펴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가 붙더라도 같은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난다 집어넣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망하게. 대한민국이 망한 겁니다. 대법관들 작퇴보시기 바랍니다. 검사들 지금 한 꼴 보기 바랍니다. 경찰들 지금 한 꼴 보기 바랍니다. 수천억을 헤쳐먹어도 뭡니까. 수사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한 거예요. 민주화를 평생의 훈장으로 여겼던 586운동권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겁니다. 이번에 권력이 뺏기게 되면 이제 재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한 10년 20년 정도 여러분들 자파들이 집권하게 되면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대법관이 여러분들 재판거래를 어떻게 합니까. 돈을 처먹고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을 봐줄 수 있는 겁니까. 대법관이라는 놈이.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다 이런 데를 입 다묵니다. 입을 쳐닫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나랍니까.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에게 널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의 노력을 안 하겠으면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노예로. 선거를 하더라도 그 선거가 다 짜여진 각본에 따라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 선거 보셨죠. 중국 선거 보셨죠. 그냥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비슷하게. 그 미래가 대한민국 미래가 어떨 것 같습니까. 베네수엘하고 남일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 저항 많이 했습니다. 천몇백만 되는 국민들이 270만 표 240만 표 정도의 사인을 해가지고 우고 차베스를 2002년 또 소환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소환 투표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부정 선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년이 흘렀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요절난 것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아주 어렵습니다. 야당이 너무 부패했습니다. 돈을 쳐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이 다 입을 쳐닫고 있는 겁니다. 오세훈이 나경원이 김진태 정진석이 김기현이 하태경이 이준석이 어느 한 놈 쓸놈이 없는 겁니다. 부정 선거의 공범자이고 부역자이고 협조자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그들의 재가를 기억을 할 겁니다. 선거를 훔쳤는데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거를 훔친 세력들은 자기들에게 헤쳐먹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에게 해먹는 겁니다. 공공의대를 만들고 대학 입실을 보고 다 지 새끼들 챙기는 겁니다. 나라에 죽든 살든 관계없는 겁니다. 원래 이런 정치를 보면 권력이라는 속성이 그렇습니다. 남들이 죽든 살든 관계없는 겁니다. 베메수엘라가 완전히 나라가 망해도 뭡니까. 자기들끼리 해먹는 겁니다. 이제 중산층들은 재산을 축적할 기회를 점점 뺏기는 겁니다. 양도차익 100% 때리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양도차익 좀 깎아주니까 달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이재명 후보 생각이 이럴 겁니다. 양도차익 진짜 좀 깎아주는 것 같으면 진짜 깎아주는 줄 아는 모양이다. 진짜 가분개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는 1987년부터 직장생활을 했고 그 이후에 체제 문제를 아주 깊숙이 수십 년간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2004년도에 제가 썼던 10년 후 한국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읽혔습니다. 그 책이 그냥 나라가 계속 꺼져간다는 겁니다. 꺼져간다. 그것을 훗날 보니까 서울대학의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가 뭘 분석했느냐. 5% 하락 법칙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한 2, 30년 보니까 그냥 계단행으로 내려앉는 겁니다. 계단행으로. 이제 계단행이 급속히 진행되겠죠. 국가 권력이 비대해지고 그러면 나라는 깔아앉는데 그런데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선거를 훔친 겁니다. 대한민국 규모의 국가에서 부정선거가 관행화되고 체제화되고 시스템이든가는 유일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다 편안하게 잘 갈 거로 삽니다. 그리고 5% 누가 이겼다. 5% 역전됐다. 박수 칩니다. 윤석열이 될 거다. 윤석열이 어떻게 됩니까. 안철수가 될 거다. 안철수가 어떻게 되냐고요. 5년에 끝날 거 같으니까 절대 끝나지 않죠. 10년에 끝날 거 같으니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20년에 끝날 거 같으니까 절대 안 끝납니다. 끝날 수가 없죠. 그 좋은 것을 왜 끝내냐 이야기죠. 그 좋은 것을 권력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이 600조가 넘습니다. 10% 60조를 이번에 더 끌어들인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영업이 전혀 어려우지 않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체제가 많이 이렇게 흔들렸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60조 정도 세금을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다 뜯어낸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대한민국은 법의 이름으로 수탈과 약탈이 관행화될 겁니다. 법의 이름으로. 옛날에 왕정은 그냥 짐이 그냥 명하노라 그렇게 해서 재산을 빼앗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가혹하죠. 법의 이름으로 선거를 훔쳐서 뭡니까.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국회가 그냥 찍어내는 겁니다. 법을. 종전선은 필요 없는 겁니다. 헌법을 때려 고쳐버리면 되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그냥 때려 고쳐버리면 되는 겁니다. 젊은 날 같이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 다 여러분들 입을 다무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낙담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이익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이익. 내 이익 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이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누가. 홍준표 의원 보시기 바랍니다. 경선 과정에서 조금 조금 이야기했죠. 다 본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의 정치적 그런 미래를 위해서 입 다 다무는 겁니다. 홍준표조차 입을 다무는 겁니다. 진주의료원 그런 병원을 엄청난 재앙을 받으면서 구조조인 했던 홍준표 의원조차 여러분 뭡니까. 입을 다무는 겁니다. 부정선거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번 선거 들어가게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고 저는 평생 시골에서 나서 이렇게 살면서 평생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인생 중후반경에 기독교를 이렇게 믿게 되면서 아 하나님 빼고는 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모든 국민들이 사전투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됩니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4박 5일 동안 모든 종류의 사전투표는 일군의 정치 세력에 결정한 득표율에 맞춰서 조작 대상이 되는 겁니다. 2017년도 대선, 2018년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보궐선거, 2020년도 대선 모든 것이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한 정권 탈취 목표 득표율에 맞춰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주변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주는 거의 조작됩니다. 26% 정도의 지금 사전투표율이 대선부터 시작, 2017년부터 시작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절반 13% 정도만 여러분 조작을 하게 되면 안철수가 아니라 윤석열이 아니라 슈퍼 울트라 윤석열이 나와도 당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최소 15%의 여론 격차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정권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당일투표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당일투표조차 할 수가 없었고 사전투표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노예로 살아도 되는 겁니다. 노예로. 자식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여러분 저는 특정 정권을 잡고 안 잡고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야기도. 선거가 여러분들 공정하지 못한 그런 사회가 어떻게 사회가 존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북한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중국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만 사람들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기계가 있잖아요.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뭡니까 모두 다 수개표 현장 여러분들 개표로 다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야당이 그냥 너무나 많이 부실하고 썩은 겁니다. 유일하게 그나마 황교안이 어떻다. 어떻다. 무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의 황교안이 그랬다면 지금 여러분 황교안 씨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하는 전화 걸기 운동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선대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자식들 세대나 손자들 세대와 함께 그걸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다가 떠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요 당일 투표장에 가시면 조금 전에 김영철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지를 받으면 여러분들 투표지를 함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지를 절대 곱게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젊은 날 자기 경영에 관한 그런 강의를 많이 할 때 책을 함부로 다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 투표지를 함부로 다루시기 바랍니다. 투표지를 받으시게 되면 투표지를 세로로 이렇게 완전히 접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쭉쭉 접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어떤 놈들이 등장하더라도 투표지를 여러분들 조작 못하게끔 여러분들 그 마음을 담아서 투표지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세로로 접으시기 바랍니다. 세로로 접고 여러분들 접는 것도 그날 두지 않고 이렇게 쭉쭉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미친 새끼들이 등장하더라도 이 투표지를 조작하지 못하게 빡빡한 신권 다발로 절대 조작하지 못하게끔 투표지를 여러분들 쭉쭉 접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때문에 투표지를 뭡니까? 좀 구개했을 것 같아. 구개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건 안 하죠. 제가 만일 하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개가 완전히 접으시기 바랍니다. 세로로. 그다음에 가루를 완전히 접는 겁니다. 도장 찍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이들 딱지 있죠. 딱지처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지 딱지 만들기 운동을 정교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나라를. 시민들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 뭡니까? 딱지를 만든 다음에 표를 찍는 겁니다. 딱지를 만든 다음에 만년도장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찍는 겁니다. 이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나라를. 나라를 구하는 길에 국민들이 동참하는 것은 사전투표 안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안 하고 사전투표 안 하고 당일 투표장에 가시면 세로로 완전히 접는 겁니다. 가루로 여러분들 쭉 쭉 해서 완전히 아이들 딱지처럼 하는 겁니다. 딱지처럼. 그 다음에 푼 다음에 여러분들 기표도장을 가지고 만년도장을 가지고 찍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처럼 전체주의의 길목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독재로의 길목에 가는 중이 아닙니다. 독재가 된 겁니다. 그것만 독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 수사 안 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가 없죠. 4.15 총선에서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뭡니까? 이상한 투표지가 발생하더라도 여러분들 대법관들이 판결 안 내립니다. 126개 가운데서 꼴랑지금까지 4개 했습니다. 여러분 그 투표 재검표 현장에서 조재연과 같은 그런 대법관들이 보이는 작태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민주국가 정상국가에서 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에서 확보된 증거 목적물 배춘입 사전투표지 인천연수월의 사전투표지 같은 것은 뭡니까? 위조해 가지고 변호사한테 주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대법원 사무관이 위조된 변조된 배춘입 사전투표지를 박주연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동환 변호사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국가입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586 운동권 좌파 세력들이 나라를 하이제킹 그냥 나라를 납치한 겁니다. 그리고 선거를 납치한 거죠. 선거를 그냥 좌악해버린 겁니다. 언론을 좌악한 겁니다. 어떤 언론도 뭡니까? 민주주의 그 자체인 투표에 공정성 문제나 부정성 문제를 거론 안 하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말은 베네수엘라가 될 겁니다. 저는. 해외 동포들이 의약품을 보내야 될 지경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 나라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 나라의 국민들이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게 저항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김형철 장군님을 모시고 김형철 장군님이 쓰신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참 예비역 장성들이 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이신데 선거 무결성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김형철 중장, 전 예비역 중장이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이번 대선도 위험하다 이런 내용을 갖고 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게 좀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열을 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공박성은 타고난 것이 좀 정의감이 강한 것 같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입을 다물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허물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 말씀을 잘 이렇게 좀 새기시다가 물론 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주변에 젊은 분들에게 그렇게 좀 전하셔서 나라가 정상적인 상태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가끔 또 이제 아홉시 공병호에서는 또 제가 하는 것을 주로 많이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필요한 그런 인터뷰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삶이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해 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